샤워하고 나서 먹는 게 짱이야. 나 누구랑 같이 샤워한 거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이야. 그치? 우리가 같이 샤워할 만큼 친하지는 않지. 그럼 샤워할 만큼 친해지면 되지. 장난 아니야. 뭐가? 이진이 형. 진짜 짱이야. 야, 시끄럽걸? 샤워실 청소놔 빨리. 형, 무슨 운동이야? 이게 뭐 노력의 영역인 것 같아. 너는 이거, 너는 안 되겠다. 타고났다, 이거죠?